꽃게 정호준이 비비고가 이상하네 뭐하는거야?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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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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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비비고 꽃게야 근데?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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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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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갑 따갑 짱이도 따갑 따갑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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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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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들 옆으로 걷네 꽃게가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? 보여줄까? 자 짜잔 야 저것 좀 봐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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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옆으로 걸어간다 우와 찌개 발이네 멋지다 멋진 꽃게 지니가 그려봐야지 짜잔 어때? 지니가 그린 꽃게 그림 하나 둘 꽃게 다리 꽃게 다리 열두 개나 왜? 내 그림 이상해? 무슨 꽃게가 이래? 이상해? 참 꽃게 하면 꽃게는 잘 그릴 수 있지? 뭐야? 주니야 괜찮아 아저씨가 알려줄게 꽃게 그리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그리면 되지 연필 하나 들고서 시작해 볼까 오늘은 꽃게 그림 한 장 자 준이 준비됐지? 네 친구들도 모두 준비됐지? 짜잔 네모난 가방에 동그란 사탕 두개 하트 사탕 두개 아이 좋아라 하하하하 따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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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게 짜잔 짜잔 꽃게 창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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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하다 어머나 뭐지? 뭐지? 어라? 쓰레기 봉투잖아 아이 참 누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거야 어허 싹둑싹둑 요것도 슉 어허 요것도 슉 이것저것 막 섞어서 버렸네 어허 어허 싹둑싹둑 재밌다 싹둑싹둑 아 꽃게야 그러지마 저렇게 잘라보고 저렇게 잘라보고 창창 창창 와아 넓풀 넓풀 싹둑 어허 어 꽃게야 멈춰 싹둑 바들 바들 싹둑싹둑 에이구, 엉망이 됐네 룰루랄라라, 여기에 뚜껑 또 뚜껑, 하하, 아, 좋네 뭐하려는거지? 랄라라라, 샹, 샹, 샹 자, 여기에, 이것도 여기에 이건? 우와, 바다다 신난다, 천벅천벅 바다에 가고 싶었나봐 친구들 만나러 꽃게 멋진다 멋진다 자, 이제 진미도 잘 그릴 수 있어 보여줘, 보여줘, 보여줘 자, 준비 진미며, 준비 네모난 가방에 동그랜 샷 한두개 하트 샷 한두개 아이, 좋아, 하하하하 따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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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꽃게 머치다 파갑って 봐 우와 watch a name 우와 way 김치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